예 3톤 지게차 지금 뭐 시동도 안걸리고 뭐 오일도 세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부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름이 안올라 가는거 같고 불완자 쪽에 조금 뭐가 시간 찼네요 그리고 한번 수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뭐 에어가 찬다 니까 한번 뽐뿌질 해보고 아 예 아 아 으 이제 하면 아 일단은 기름이 안 올라가서 시동이 안 걸리네요 강제로라도 올려 가고 시동이 걸리게 해 보겠습니다 아빤아 이따가 안 돼 아빤아 아빤아 아빤아